어머! 이렇게 좋아. 아저씨 보니까. 맛있는 거 사왔어, 봉봉아. 아이고, 맛있는 거 고기 사왔어. 아이고, 저 아이고 지금 저 실크 때문에 걱정돼. 봉봉아 물어, 물어. 아이고, 물어. 야, 물어. 되게 어설프게 해 봤는데. 최교수가 가서 무네요. 봉봉이구나. 봉봉아, 이리 와. 봉봉이. 봉봉아. 봉봉아. 어떻게, 익숙하지가 않아. 봉봉이 입장을 저도 생각 안 가. 무서운 거 같아. 글러브하고 막 난리 났어. 야, 안 되겠다. 봉봉이가 약간 좀. 아저씨는 개를 안 키워봐서 약간 무서워, 너의 이빨이. 그러니까 얘를 끼고. 봉봉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봉봉이가 나를 물까 봐 글러브를 꼈어요. 그리고 안아보기로 했어요. 아, 물까 봐 글러브를 꼈어. 싸우잖아. 아, 놀래지, 옆에. 봉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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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봉이. 봉봉이. 이 전투. 저도 치돼주려고 노력한 거예요. 봉봉이 엉덩이에서 글러붙이고 덤벼드리고 이제. 괜찮아, 봉봉아. 괜찮아. 진짜 영국조미가 안 편해 보다. 너무 재미있대. 돼픈데요 приложék delok. 한글자막 by 한효정